마주어록 열한번째 시간입니다. 10. 말끝의 깨달음 이 말끝의 깨달음이라는 말이라고 하는 게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이 말끝이다 그러면 이런 말은 잘 안 쓰죠. 이 말끝 이런 말은 잘 안 쓰는데 말을 듣고 깨닫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한자로는 언하도논데 이 언하 할 때 이 하자가 아래하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아래하자로 그대로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 아래에서 깨달았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의미가 잘 안 통하죠. 이 말끝에 깨달았다 말 아래에서 깨달았다 그러면 의미가 잘 안 통하는데 말을 듣고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말을 듣고 깨달았다. 어나 도노다. 이게 물론 모든 깨달음이 말을 듣다가 또는 말을 듣고 깨닫는 건 아니에요. 모든 깨달음이 뭐 길을 걷다가도 문득 분별이 끊어지고 생각에서 벗어나는 체험이 있는 거고 뭐 다른 뭐 이 소리 있잖아요. 접시가 떨어져서 깨지는 소리라든지 어린아이가 웃는 소리라든지 뭐 이런 걸 듣다가 문득 깨닫기도 하고 그러죠. 이제 보통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이제 깨닫고자 하는 뜻이 있고 원이 있는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 그럴 때는 이 선지식의 이제 설법을 주로 듣죠. 그리고 선지식의 설법을 들을 때 일상에서 다른 일을 할 때보다도 좀 마음가짐이 훨씬 깨닫고자 하는 뜻에 이렇게 가 닿아 있잖아요. 결국 우리가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 자기 스스로 깨닫고자 하는 이 뜻과 원이 이렇게 깊어지면 저절로 깨닫는 겁니다. 누가 어떻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어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깨닫고자 하는 어떤 뜻 그걸 불교에서는 발심이라고도 하고 믿음이라고도 합니다. 그 뜻이 깊어지면 저절로 과일이 익으면 과일이 이렇게 가지에서 뚝 떨어지듯이 그 우리의 뜻이 깊으면 그냥 저절로 그냥 이 생각에서 벗어나는 이 체험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견성이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체험하게 돼 있는 거죠. 이것도 저절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어찌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이제 저절로 일어나는 일인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어떤 선지식의 설법을 듣는다 법회에 참여를 하신다 그럴 때는 자기 마음이 깨닫고자 하는 이 뜻에 이렇게 맞닿아 있다고 봐야죠. 아무래도 이제 이 원이 깊다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이렇게 깊다 자기가 이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걸 어찌 한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이제 그런 마음가짐이 생기잖아요. 그게 자기를 이 진실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다른 건 없어요. 다른 방법은 우리가 이 분별에서 벗어난다고 그러고 이 세간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이 견성 이 진여 자성 이 진여 자성 이렇게 실감하고 여기 이렇게 통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이 깨닫고자 하는 뜻에 이렇게 깊이 맞닿으면 저절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니 우리 그렇잖아요. 봄이 되면 꽃이 저절로 피어나잖아요. 그렇게 꽃이 저절로 피어나듯이 우리 마음이 그냥 이 깊은 뜻에 맞닿으면 그냥 저절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이런 설법을 듣다가 깨닫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래도 이제 깨닫고자 하는 뜻이 그때는 이 설법을 들을 때는 깊이 이렇게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이 언아 도노라고 그래요. 이 말을 듣고 깨닫는다. 이 언아 도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을 듣고 깨달을 때는 이제 우리 말이라고 하는 건 시작이 있고 이 마침이 있잖아요. 말 끝에 깨닫는다. 이렇게 마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끝까지 깨닫는다라고 하는 이 마침까지 다 들은 뒤에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냥 말을 하고 있는 중간에도 일어나고 말이 끝나는 이 마침표 찍는 거기에서도 일어나고 첫 마디 딱 말 끝에 깨달음 여기에서 첫 마디 말 말 하는데 문득 통해버리는 수도 있고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어디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거는 그 말에 있는 게 아니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자기 마음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말을 듣고 깨닫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 달걀이 어미닭이 이렇게 품으면 어느 때가 물을 익으면 때가 되면 그걸 때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물을 익는다는 말은 때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을 익으면 그냥 저절로 병아리가 됩니다. 달걀 속에서. 물론 이제 처음 품을 때는 달걀은 노른자 흰자밖에 없죠. 거기에서 그 노른자 흰자가 병아리라고 하는 어떤 이런 동물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된다라고 하는 게 상상이 안 가지만 저절로 물을 익으면 병아리가 돼서 자기를 감싸고 있는 껍질을 쪼듯이 마찬가지예요. 물을 익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과 뜻이 계속 그냥 이렇게 물을 익어야 돼. 물을 익으면 저절로 일어나는 겁니다. 억지로는 안 돼요. 억지로 이거를 뭐 이렇게 어떻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깨달음이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억지로 하면은 한 보름 품었는데 달걀을 깨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달걀은 썩어버리죠. 병아리가 안 되는 겁니다. 물을 익어야 돼. 이 뜻이 있어야 돼. 어쨌든 그 자기가 깨닫고자 하는 이 뜻과 원이 자기를 여기에 이르게 한다고 해야 됩니까? 도에 이르게 한다. 뭐 깨달음에 이르게 한다. 뭐 이렇게 밖에 이 얘기를 못 합니다. 만약 상근기 중생이라면 문득 선지식의 가르침을 받고서 말을 듣고 바로 깨달아서 다시는 계급과 지위를 거치지 않고 즉시 본성을 깨닫는다. 그러므로 경전에 말하기를 범부에게는 뒤돌아오는 마음이 있으나 성문에게는 없다고 한 것이다. 내용도 짧아요. 이렇게 말 끝에 깨달음 해놓고 실제로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상근기의 중생이라면 문득 한마디 말을 듣고 그냥 곧장 깨달아 버린다. 뭐 이것저것 거치지도 않고 뭐 이 생각 저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곧장 깨달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 상근기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제가 여태까지 표현한 대로 얘기하면 물이 익었다는 겁니다. 이미 노른자 흰자가 변해가지고 달걀 껍질로 이렇게 둘려 쌓여 있어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미 병아리가 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서 병아리가 돼 버렸기 때문에 그 알을 깨고 나오는 일만 남은 거죠. 그게 상근기라고 그러는 겁니다. 물이 익었어요. 물이 익었다는 말은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해 보면 이거에 대한 어떤 뜻이나 원이나 마음이 깊어졌다는 겁니다. 정말로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아주 이제 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겠죠. 그냥 한마디 말을 듣고 책상을 두드리는 이 소리를 듣고 손가락 하나 올리는 이 모습을 보고 그냥 문득 자기도 모르게 생각과 분별이 뚝 부러지고 쏙 내려간다고 해도 되고요. 뚝 부러져가지고 자기가 지금까지 살면서 평생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상상해 보지 못한 거를 이 마음이 실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한 거를 이렇게 실감해 버리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뭘까? 어떤 걸까?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한다. 이런 의문이 들면 이제 또 우리 생각이 작동을 해가지고 다시 분별 속에 빠져 버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평생을.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일을 이렇게 보거나 듣거나 경험을 하면은 그냥 자동으로 우리 생각이 저건 무슨 일일까? 나한테 도움이 될까? 손해가 될까? 뭐 경이로운 일일까? 평범한 일일까? 옳은 일일까? 그런 일일까? 하고 우리 생각에 대한 그거를 이미 그 일을 이리 찍고 저리 찍고 이리 밝이고 저리 밝여가지고 이걸 다 나눠놔 버립니다. 우리는 거기에만 익숙해져 있어요. 아니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일상적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일은 또 그러려니 하고 넘겨요. 그렇게 관심을 크게 안 두고 넘깁니다. 관심을 크게 안 두고 넘기기 때문에 그런 일은 좀 지루하다고 느끼죠. 근데 경험하지 못하거나 보지 못했거나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신기한 일 뭔가 이렇게 신기한 일 이 세상 살면서도 그러잖아요. 뭔가 이렇게 신기한 일이 있으면 그게 옳은 거냐? 옳지 않은 거냐? 좋은 거냐? 좋지 않은 거냐? 도움이 되냐? 되지 않느냐? 뭐 이익이냐? 손해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분별을 하잖아요. 근데 그건 분별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일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지. 그 일은 옳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이익도 아니고 손해가 또 아닌데 그 일 자체는 내가 그 일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자기 스스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늘 거기에 익숙해져 있고 그거 하나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공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에 대해서도 뭔가 어떤 알 수 없는 이해하기 힘든 처음 겪는 그런 걸 이렇게 겪어보면 자꾸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돌아갑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이 이유는 뭘까? 이걸 어떻게 하면 체험할 수 있을까?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걸까? 자기가 겪었으면서도 자기 스스로 그걸 막 분석하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분별 망상에 이 생각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자꾸 이 생각에 의지하게 돼 의지하게 돼 그래서 모르는 게 불편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일이 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일이고 경험되는 일인데 모른다. 그러면 그걸 막 불편하게 여겨요. 근데 현하게도 여기 이렇게 통해 보면 모르는데도 아무렇지 않아. 이해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관심이 깨달음에 있으니까 불법에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압니까? 그러면은 분별할 때는 내가 비록 모른다 하더라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끄러움도 있고 내가 교양이 없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도 있어요. 모르는 것 자체가 조금 이렇게 불편해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통해서 이게 이렇게 조금 익숙해지고 분명한 입장이다. 모르는데 불편이 없어요. 더 공부를 해보시면 모르는 게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워가지고 누가 뭐 불법에 대해서 모른다. 깨달음이 뭔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는 마음에 하나도 안 걸리는 거거든요. 당연한 얘기를 하는데 왜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답하려고 막 마음이 바빠요. 답하려고. 내가 누구인지를 막 답을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누구인지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누구인지를 규정하고 싶어합니다. 분별할 때는 그래요. 나라고 하는 게 뭔지를 모른다. 그럼 우리는 그게 이상한 거거든. 분별할 때는 이상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 통해서 이게 이렇게 분명해져 보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근데 전혀 뭐 그거에 대해서 누구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실제로는 물론 이제 이것도 생각이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더 이상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더 이상해. 왜? 나라고 할 게 없는데 나라고 할 게 없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 그걸 답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이게 분명한 입장에서는 쓸데없는 생각이고 망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분별할 때는 막 답해야 되고 말해야 될 것 같죠. 세상 일에 대해서도 내가 알아야 되고 모르면 부끄러운 일이고 이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모르는 게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워요. 모른다 해도 뭐 아무 문제가 안 되고 자기 스스로 내면의 어떤 갈등이나 대립 같은 것도 없고 그냥 자연스러운 거야. 몰라도 아무지 않아. 불교의 어떤 교리도 마찬가지죠. 뭐 색적 시공. 그거 몰라도 됩니다. 아무 불편이 없다니까. 근데 그걸 모른다고 해서 불편이 있다는 건 아직 여기에 이렇게 초점이 딱 안 맞았다는 얘기예요. 색적 시공이라는 말은 아는 말이 아니거든. 뭐 일체 유심조다. 이건 아는 말이 아닙니다. 방편의 말이라니까요 전부.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근데 왜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느냐. 그 쓸데없는 그걸 가지고 중생의 병을 치료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중생의 병을 치료할 일이 없다. 그러면 가르치는 이런 모든 말은 전부 쓰레기장에 끌고 가가지고 다 태워버려야 됩니다. 다 없애버려야 돼요. 아무 필요 없는 말이거든요. 뭐 일체 유심조니 뭐 색적 시공이니 공적 시색이니 아무 쓸데없는 말입니다. 그런 게 달라지는 겁니다. 저 말이 무슨 뜻인지 분별할 때는 알고 싶죠. 그런 수수께끼 같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우리 선에서 얘기하는. 원을 그려놓고 원 안에 들어가도 30대 맞아야 되고 원 밖에 있어도 30대 맞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우리는 이 머리가 불나요. 네코드판. 네코드판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네코드판 돌아가듯이 막 돌아갑니다. 막.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원 안도 아니고 원 밖도 아닌 어떤 것이 뭐냐 하고 막 돌아가요. 뭔가 알아야 될 것 같으니까 그래요. 알아야 될 것. 원 안도 아니고 원 밖도 아닌 이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무슨 그걸 이치라고 하든 돌이라고 하든 기발한 생각이라고 하든 거기에서 벗어나는 먼 한마디 말이라도 하나의 생각이라도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강박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통해서 이게 이렇게 분명하면 뭐 원 안에 있든 원 밖에 있든 아무 상관이 없어져. 30방을 맞는다고 하든 30방을 안 맞는다고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져요. 그런 수수께끼 같은 얘기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유리병 속에 뭐 오리를 키웠는데 오리가 커가지고 이제 유리병 입구로 꺼낼 수가 없다. 근데 유리병을 깨지도 않고 특히나 오리를 손으로 손 대지도 않고 유리병 속에 있는 오리를 꺼내라 이러면 막 돌아가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뭐다고 제가 가르쳐 드릴 수는 없는데 그 오리가 유리병 안에 있든 유리병 밖에 있든 문제가 안 된다니까 꺼내든 못 꺼내든 문제가 안 돼요. 꺼내는 방법을 뭐 알든 모르든 문제가 안 된다고. 문제가 안 된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 얘기 그 상황에서 그 얘기와 그 상황이 그냥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적정이라는 말로 씁니다. 본래 적정이다. 물론 이제 공이라는 말로도 쓰고 정멸이라는 말로도 씁니다. 그거를 이제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자성이 없다 그래요. 자성이 없다. 실체가 없다 이렇게 씁니다. 실체가 없다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면 영화관 스크린 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에요. 영화관 스크린 위에 온갖 일이 일어나잖아요. 영화 상영을 하면은. 그러면 영화만 볼 때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뭐 거기 사람도 있고 뭐 동물도 있고 뭐 총 싸움을 하면은 뭐 전쟁도 있고 불도 나고 온갖 일이 있는데 그냥 모습만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아무 일이 없어. 어떤 일도 일어난 적도 없고 사라진 적도 없고 아무 일이 없어요. 그거를 우리가 이 적정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공이라고 표현하고 자성이 없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모습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뭐 생기고 사라지고 하는데 아무 일이 없어. 그걸 우리가 텅 비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텅 비었다. 텅 비어서 깨끗하다. 고요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모습이 없어서 텅 빈 게 아니고 온갖 일이 다 일어나요. 생기고 사라져. 왔다 갔다 해. 우리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눈 떠서 잠들어 있을 때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잠들어 있을 때는 거기서는 뭘 경험하는지 어쩌는지를 모르니까. 그때는 제외하더라도 우리가 아침에 눈 떠서 잠들기 전까지 온갖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다고 그러고 생긴다고 그러고 어떤 일이 느껴진다고 하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진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 영화 같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무 실체도 없고 자성도 없는 이 모습, 소리, 색깔, 느낌, 생각이 그냥 인연 따라서 생기고 사라지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습도 있고 소리도 있고 색깔도 있고 느낌도 있고 감정도 있고 생각도 있고 다 하죠. 그러니까 분별을 해요. 당연히 분별하죠. 분별할 때하고 똑같이 이 세상은 그냥 모습도 있고 소리도 있고 다 있는데 자기 스스로는 그냥 아무 일이 없어. 그냥 모습, 소리, 색깔이 그냥 이 드라마나 영화처럼 왔다 갔다 하고 생기고 사라지고 하는데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거를 생각이 없고 감정이 없고 느낌이 없고 분별이 없어서 고요해지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 있는데 없어요. 있는데. 그 말을 교리로 얘기하면 만법에 자성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색이 곧 공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그 말을 자기가 지금 그렇게 실감하고 그렇게 경험하고 있는 이거를 말로 한번 표현해 봐라 하니까 아 색적 시공이요. 만법에 자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성이라는 말은 안 쓰죠 잘. 보통 우리 이렇게 공부하시는 도반들이 이제 이런 말을 듣고 문득 이거를 이렇게 딱 실감을 하면은 아니 온갖 것이 이전하고 똑같이 다 있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보통은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문자를 잘 안 써요. 자성 실체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에서 잘 안 쓰는 말이거든. 그런 문자 잘 안 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체험하고 만법에 자성이 없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희한하게 아무 일이 없어요.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아마 우리는 거기에 더 익숙해져 있죠. 그런 표현들에. 그렇게 살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뭐 맨날 눈 떠 있을 때 앉아서 불교 교리를 쳐다보고 있고 경전을 쳐다보고 있고 뭐 그러지는 않잖아요. 대부분은 그렇게 표현들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데 이전하고 똑같아요. 이전하고 똑같죠. 세상이 해 뜨고 해 지고 계절이 바뀌고 이전하고 똑같죠.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눈도 오고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이전하고 똑같은데 희한하게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리 없다는 말은 무장애라는 말이에요. 걸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걸리지를 않는 거예요. 어디에 가서 걸리지를 않아요. 모습을 보고 소리를 듣고 뭔가를 경험을 하는데 거기에 걸리지를 않는 거예요. 걸리지 않으니까 굉장히 뭔가 이렇게 편하고 좀 즐겁기도 하고. 걸리면 우리는 좀 즐겁지가 않잖아요. 뭔가 이렇게 장애가 되면 즐겁지가 않습니다. 걸리지 않으니까 이제 즐겁다고 그러는 거죠. 계급과 지위라고 하는 것은 계급이라고 하는 건 차별을 얘기하는 겁니다. 차별. 물론 지위도 차별이에요. 지위라고 하는 건 차별이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공무원이다. 그러면 9급, 8급, 7급 이런 식으로 차별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뭐 계급이라고도 하고 지위라고도 하는데 계급과 지위라고 하는 건 차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왜 쓰냐면 이제 이 선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깨달음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이 경지라고 하는 걸 이렇게 정해놓고 수행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이런 지위가 정해지고 경지가 정해지면 내가 열심히 수행해서 이 지위에 오르고 또 거기서 더 열심히 해서 또 그보다 높은 지위에 오르고 이거는 이제 세속법이잖아요. 세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공부에서도 이 수행하시는 분들은 이 마음의 어떤 이 경지 그걸 이제 우리가 정신적인 경지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정신세계니까 이 마음공부라고 하는 건 정신세계 이 정신적인 이 경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해놨어요. 정해놓으면 편하게 우리는 그래요. 정해놓으면 이제 생각이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지를 밟고 여기에서 또 한 단계 올라가고 한 단계 올라가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분별은 이제 거기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산 꼭대기를 오를 때도 산 제일 입구에서부터 한 발 한 발 걸어서 산 꼭대기에 점차 점차 더 가깝게 이렇게 올라서 산 꼭대기에 결국은 마침내 산 꼭대기에 이렇게 딱 발을 딛는다 도달한다 우리 생각은 다 그렇잖아요. 우리 분별은 세속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익숙하니까 우리 어떤 정신세계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정신세계는 그렇게 이루어져 있지를 않습니다. 정신세계에는 이 계급과 지위가 없어요. 그래서 통하면 곧장 통하는 거지 한 계단을 오르고 두 계단을 올라서 이 꼭대기에 가까워지는 게 아닙니다. 왜 곧장 통하는 거냐. 정신세계에는 꼭대기밖에 없거든. 정신세계는 위아래가 없습니다. 꼭대기밖에 없어요. 이 꼭대기밖에 없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불교에서는 본래 다 깨달아 있다. 본래 부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모든 중생이 여래의 공덕과 지위를 다 갖추고 있다. 본래 부처다 이 말이에요. 본래 부처인데 본래 이 산 꼭대기에 이렇게 발을 딛고 여기에서 조금 더 벗어남 없이 누구나 다 살고 있는데 희한하게도 이 중생은 허망한 생각을 집착해 가지고 자기가 이 산 꼭대기가 아니라 저 산 아래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산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한 발 딛어서 산 꼭대기에 가깝게 올라가야 되고 두 발 딛어서 더 가깝게 올라가야 된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착각만 부서져 버리면 부처 아닌 게 없죠. 산 꼭대기 아닌 적이 없었다니까 산 꼭대기 여기에 발을 안 딛고 산 적이 단 하루도 없고 한순간도 없었어요. 그 착각만 부서져 버리면 그래서 우리 마음의 세계, 정신의 세계는 계급과 지위가 없습니다. 그냥 본래 부처예요. 본래 다 깨달아 있고 계급과 지위가 없어요. 세상처럼 한 발 한 발 노력해서 한 단계, 두 단계, 한 계단, 두 계단 오르는 이런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 알고 둘 알고 이렇게 쌓아가는 공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착각이 부서지기만 하면 되는 공부죠. 그 착각이 부서지는 것을 노자는 도덕경에서 덜어내는 공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손지우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덜어내고 또 덜어내서 더 이상 덜어낼 곳이 없는 곳에 도달하는 것을 이제 이 깨달음이라고 이 노자는 얘기를 했는데 그 덜어낸다는 말은 그 착각이 부서지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히고 안 것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그건 못 없앱니다. 그거는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거는 내가 배우고 익히고 안 것을 없애서 벗어나는 게 아니고 배우고 익히고 안 거에 메여 있는 이게 사라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전히 배우고 익혀서 안 거는 기억 속에 있다. 그러면 기억하고 있는 거지. 근데 거기에 메여 있지를 않다는 거야. 거기에 메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배우고 익히고 경험한 거를 옳다, 그러다, 이건 진짜다, 가짜다. 이 생각만이 옳은 거다 아니면 틀린 거다라고 자기 스스로 메여 있는 거죠. 자성자박이지. 배우고 익히고 경험한 게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그건 아무런 죄가 아닙니다. 또 배우고 익히고 경험한 거를 또 내 기준과 내 판단으로 이렇게 잣대를 들이미는 거예요. 또 이렇게 잘라버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건 옳은 생각이고 그런 생각이고 옳은 일이고 그런 일이라고 자기 스스로 그냥 딱 칼질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메여 있지만 않으면 지식이라든지 우리 경험이라든지 이런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죠. 그래서 배우고 익힌 거를 없애는 것을 덜어낸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착각만 사라져버리면 그러니까 이 손주 우손이라는 말도 그냥 덜어내고 또 덜어내고 또 덜어내고 막 이렇게 수행하듯이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벗어날 때는 그냥 한 번에 벗어납니다. 한 번에. 그래서 이제 이 빛과 어둠 얘기를 많이 해드리잖아요. 어둠이 온 세상을 그냥 가득 뒤덮고 있다 하더라도 이 빛이 딱 비치면은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요. 빛이 없으면 어둠으로 뒤덮이죠. 우리 똑같은 말이거든.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똑같은 거예요. 왜 이렇게 분별 망상만 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왜 나는 못 깨닫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잖아요. 왜 여기 안 통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거든요. 왜 분별 망상만 하고 왜 안 통할까요? 빛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지. 이 빛이 없으니까 안 통하는 거예요. 이 빛이 비치면은 어둠은 저절로 사라진다니까. 우리한테 이 정신세계에서 어둠이라고 하는 건 그 분별 망상, 그 착각이거든요. 이 마음의 빛, 마음의 등불이 비치면 그건 저절로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 분별 망상을 가지고 또는 나는 안 통한다고 하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씨름하고 몸부림 쳐봐야 소용이 없어요. 보통 이제 공부하실 때는 그러잖아요.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어떤 의문이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게 들으면 질문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 질문에 어떤 내용이나 모양은 제가 차치하더라도 여기 통하고 싶은 어떤 뜻은 있는데 잘 안 통해진다. 뭐 그런 도반들은 아무래도 왜 저는 안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겠죠. 근데 사실은 그 질문은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아무 쓸데가 없어요. 안 되는 거는 이 마음의 등불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통한다고 하는 게 우리 마음의 등불이거든. 우리 모두가 날 때부터 다 갖추고 있고 비추고 있는 그 마음의 등불이에요. 그러니까 왜 나는 안 됩니까? 하는 그 순간에도 이 마음의 등불이 비추고 있어요. 자기가 마음의 등불을 비추고 있으면서도 희한하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 어둡다고 등불이 없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은 없는 거고 빛이 사라지면 어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번 밝아지면 분별망상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고 또 마찬가지죠. 이게 한번 밝아지는 체험을 해서 이게 이제 감이 생겼다 하더라도 또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왜 또 이렇게 분별망상에 시달립니까? 이렇게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분명히 이게 한번 밝아졌는데 왜 이건 없고 이렇게 분별망상만 있습니까? 이렇게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다니까 그 질문도 쓸데없는 질문이에요. 해가 떠 있을 때는 어둠은 없고 밝기만 하지만 해가 서산으로 지면 다시 어둠이 찾아오는 거예요. 저절로 저절로 찾아오는 겁니다. 이 정신세계에서는 이 어둠이라고 하는 건 분별망상 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교에서 특히 이제 기독교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꽤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 뭐라고 그러죠? 이 어둠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보면 이제 사탄의 세계죠. 그렇게 표현이 돼 있잖아요. 동양에서는 어둠의 세계는 이제 귀신들의 세계죠. 그게 제가 우리 이제 정신세계를 다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 정신세계에서 이 사탄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분별망상 밖에 없습니다. 험한 걸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빛의 세계를 이제 우리 이 마음의 등불 이 마음의 세계로 기독교에서도 많이 표현을 해 놓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깨달음이라고도 하고 뭐 기독교에서는 신이라고 합니까? 신의 은총?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표현할만 하다니까 여기 이렇게 통해서 보면 이유가 없어. 등불이 이렇게 비추고 있으면 그냥 어둠은 없다니까. 근데 등불이 희미해지면 어둠이 저절로 생겨나요. 어디에 있다 오는 게 아니야. 등불이 희미해지면 저절로 생겨나. 어디에 있다 오는 건 아니야. 그래서 이 등불이 이렇게 밝혀지는 거 말고는 아무 뭐 뭐가 없어요. 뭐 해야 될 일도 없고 어떻게도 없고 아무 뭐가 없어. 이 등불이 이렇게 밝혀지는 거 말고는. 그걸 우리가 이제 본성이라고 표현하거든.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도 하고. 사실은 이제 어떤 면에서는 그걸 우리가 나라고도 할 수도 있고 인간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거를. 근데 세속에서는 이제 인간이다. 사람이다. 그러면은 분별망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거를 인간이라고 하고 사람이라고 하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아상, 인상을 부정해버리죠.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것과 사람이라는 생각을 뛰어넘어야 된다. 근데 사람이다. 그러면 이게 진짜 사람이거든. 이 진짜 사람. 우리 본성이라고 하는. 본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측면이 좀 있어요. 가장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상태라고 해야 됩니까?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는 어떤 거에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어떤 거에도 걸리지 않고 장애가 되지 않은 것. 그럴 때 자연스럽다고 그래요. 그래서 본성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본래 사람은 이런 거였구나. 뭐 이런 뜻이죠. 쉽게 말하면. 본래 사람은 이런 거였구나. 그럼 내가 지금까지 50년, 60년을 사람이라고 여기고 살아온 건 뭐죠? 어떤 면에서는 한 측면. 하나만 쥐고 살아온 겁니다. 하나만 쥐고 살아와도 사람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하나만 쥐고 살아온 거예요. 진짜를 경험해 보지 못한 거죠. 진짜를 경험을 해야 이제 뭐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든 나라고 하든 이게 그냥 뭐라고 하죠. 어디에 이렇게 이만큼에 갇혀 있다가 나 할 때는 이렇게 좀 갇혀 있잖아요. 범위가 있습니다. 사람 그럴 때는 범위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 그럴 때는 보통 이 세간에서는 동물도 아니고 식물도 아니고 뭐 무정물도 아니고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범위가 있잖아요. 거기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 이렇게 딱 통해 보면 어디에도 갇혀 있지 않아요. 나 하는데 이 나라고 하는 게 좁은 나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나라고 여겼던 그런 틀 속의 나가 아닙니다. 나라고 하는 게 경계가 없어요. 가장자리가 없고 한도 끝도 없는 거지. 어디까지를 나라고 해야 돼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누구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러면은 내가 누구인지는 모르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 왜냐하면 누구라고 할 수가 없어요. 누구라고 할 수가. 양모제하고 달마 달마 대사가 중국에 배타고 왔을 때 양모제를 만난 적이 있다고 그래요. 이제 앞에 대화는 이제 오늘은 소개를 못 해드리고 어차피 소개를 해야 되겠네요. 양모제가 이제 인도에서 조사가 왔다고 하니까 얼마나 큰일입니까? 양모제는 불심이 깊은 사람인데 쉽게 말하면 살아있는 부처가 인도에서 온 거예요. 지금 뭐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온다고 해도 그 정도 마음으로는 안 대하죠. 하느님이 살아서 온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예수님이 살아서 온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양모제가 자랑을 했죠. 자기는 불교를 위해서 절도 많이 짓고 경전보급도 많이 하고 젊은 사람 출가도 많이 독려해가지고 정말로 양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를 불교국가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자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얼마나 공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양모제도 신심은 깊은지는 모르겠지만 이 공덕이라고 하는 것을 세간에 이렇게 쌓고 있었던 거죠.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땅에 쌓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쌓아야 되는데 땅에 쌓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분명한 입장에서 보면 재물을 세간에 아무리 높이 쌓아봐야 예를 들어서 120층 높이로 싼다고 해봐야 이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 세간의 가치나 세간의 의미를 훌쩍 벗어나 있는 입장에서는 땅에 재물을 보물을 가득 쌓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눈 하나 깜짝할 수가 없거든요. 보면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뭐 그게 무슨 가치가 없어. 그러니까 양모제가 공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랬죠. 공덕이 얼마나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랬어요. 전혀 없습니다. 양모제가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묻죠. 달마가 그렇게 답합니다. 그거는 성의제가 아니다. 진제가 아니다.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그건 불교가 아니다. 불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그건 공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공부가 아니다. 불법이 아니고 불교가 아니다. 그냥 양모제가 약오른 거예요. 그러면은 성의제라고 하는 게 뭐냐? 불교라고 하는 게 뭐냐? 불법이 뭐냐? 하고 물은 거예요. 불교가 이런 거지. 절도 많이 짓고 경전 공부하라고 보급도 많이 하고 출가도 시키고 열심히 경전도 있고 배우고 익히고 이런 거라고 약무제는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달마가 이런 지하에 그건 불교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약무제가 약올랐겠죠. 그건 불교가 뭔데요?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달마가 한마디 해주잖아요. 텅 비어서 뭐라고 할 게 없습니다. 아마 화련이라는 한자로 한자로 뭐 표현을 기억은 정확하지 않으니까 우리말로 하면 텅 비어서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텅 비어서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약무제가 또 묻죠. 그럼 당신은 누굽니까? 그랬어요.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다는데 뭐 인도 28대 조사가 왔다고 그랬고 뭐 달마라고 하는 스님이 왔으니까 그럼 당신은 뭐냐 이랬어요. 당신은 양무제가 좀 반론 좀 하고 싶었던 거 이제 뭐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양무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럼 당신은 누구냐 그랬더니 달마가 뭐라고 답하냐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 모릅니다. 모른다고 할 수밖에 나라고 할 게 없는데 이 몸뚱아리를 나라고 할 수도 없고 생각을 나라고 할 수도 없고 어떤 느낌을 나라고 할 수도 없고 그걸 나라고 하는 순간 나는 그 느낌만 있어야 돼요. 이런 느낌이 나다 하는 순간 그 느낌이 아닌 다른 느낌은 내가 아니잖아.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몸뚱아리를 나다 그러는데 그럼 몸뚱아리 어떤 게 나냐고 10살 때 그 모습이 나냐 아니면 50살 때 모습이 나냐 어제 살았던 그 몸뚱아리가 너냐 지금 살고 있는 몸뚱아리가 너냐 그럼 지금 살고 있는 이 몸뚱아리라고 하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또 내일의 몸뚱아리가 될 텐데 오늘의 몸뚱아리가 나면 내일의 몸뚱아리는 누구라고 그래야 됩니까? 모를 수밖에 그런데 우리가 이 분별에서 벗어나 보지 못한 입장에서는 당신은 그럼 누구입니까? 그럼 모릅니다 그럼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이해하려니까 이해가 안 되지 왜 모른다고 답을 하지 이렇게 되더라고 물론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으니까 그 모른다라고 하는 이 답이 뭐 조금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 대단한 답이다라고 느껴질 수도 없고 이 세계의 실상을 가르친 거다라고 이렇게 실감이 안 돼요 왜 모르지? 뭐 이렇게 생각으로 가지 나도 모릅니다 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이 세계의 실상을 이렇게 곧장 가르치고 드러내고 있다 이거는 뭐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 정신세계 마음의 세계는 계급과 지위가 없어요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착각만 부서지면 그냥 곧장 이 마음이지 다른 마음이 없어요 우리 마음에는 다른 마음이 없어 다른 마음이 있다고 얘기하는 건 전부 이제 자기 생각으로 지어낸 자기 생각으로 지어낸 헛된 생각이에요 이런 마음이 있고 저런 마음이 있고 다 자기 생각으로 지어낸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은 마음이나 그 석가모니 부처님 이후에 조사선사들이 깨달은 마음이나 마음이라고 할 마음은 이 마음밖에 없어요 우리가 깨달아 보면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은 마음하고 지금 우리가 깨닫는 그 마음은 똑같은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 시간이 오래 된다고 해서 바뀌고 변하고 하는 마음이 아니거든 2500년 전의 마음이나 지금의 마음이나 2500년 후의 마음이나 이 마음밖에 없거든 그래서 이제 일심이라는 표현을 쓰죠 불교에서는 일심 왜 이 마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 이 마음이 아닌 거는 그냥 다 자기 생각이야 생각 자기 생각이 지어낸 거예요 다 그게 뭐든 그게 모습이든 소리든 색깔이든 뭐든 그냥 자기 생각으로 지어낸 거예요 마음은 이 마음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이 마음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공부하기도 편한 겁니다 이 마음도 알아야 되고 저 마음도 알아야 되고 여러 마음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알아야 돼요 근데 이 마음밖에 없어 우리가 깨닫는다 통한다 실감한다 공감한다 한소식한다 개합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깨닫는 마음 깨달은 마음은 이 마음밖에 없어요 깨달은 마음은 사실은 이 깨달은 마음이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는 있지만 앞에 깨달은 이런 말 안 붙여도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쓰고 있는 그 마음은 다 깨달은 마음이거든 깨달은 마음을 안 쓰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 이 마음 하나 쓰고 있어요 이 마음 하나 쓰고 있어요 누구나 다 이 마음 하나 쓰고 있어 왜냐하면 마음이라고 하는 건 이 마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음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안 쓸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마음밖에 없다니까요 다른 마음은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으로 해보면 과거의 마음이 있고 지금의 마음이 있고 미래의 마음이 있을 것 같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왜? 과거에는 내가 이렇게 이런 마음을 썼고 지금은 이 마음을 쓰고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자기 생각이에요 과거의 마음이다 할 때는 그 마음을 어떤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을 가지고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자기 생각이야 과거의 마음이나 지금의 마음이나 미래의 마음이나 마음은 이 마음밖에 없거든요 이 마음을 우리가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고 마음의 등불이라고도 하고 본성이라고도 하고 자성이라고도 하고 온갖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신이라고도 하죠 신 이걸 신이라고도 합니다 이 마음을 불교에서는 부처라고 하고 이 마음밖에 없다니까요 다른 마음은 없어요 이 하나의 마음밖에 없다니까요 이 하나의 마음밖에 없습니다 다른 마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어떻게 쓰든 쓰는 모습이나 결과는 다 다르죠 각자가 쓰고 쓰는 모습이나 어떤 결과는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각자 개성이 있죠 이거 쓰는 모습이나 이런 이 마음을 써서 드러나는 어떤 결과는 전부 다르지만 이 모습이 다르고 결과가 다르다고 해서 다른 마음 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마음 하나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 하나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라고 그러더라 전지전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전지전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은 이 하나의 마음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 마음을 써서 드러난 모습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느끼고 할 때 보면 온갖 모습 온갖 소리 온갖 어떤 느낌으로 그게 이렇게 다가오거든 그러니까 못하는 일이 없는 거야 이 마음 하나가 못하는 일이 없어 이 마음밖에 없습니다 다른 마음은 없어요 이 마음밖에 없어 이거를 깨달은 마음이라고 해도 좋고 분별하는 마음이라고 해도 좋고 부처의 마음이라고 해도 좋고 중생의 마음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근데 그 이름에 속지 마세요 그 이름하고 아무런 상관 없이 이 마음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어요 어떤 마음이지 하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마음이 아닙니다 어떤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이 마음이지 어떤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이 마음이에요 어떤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난 모습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하는 것도 드러난 모습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드러난 모습은 천차만별하고 다양하다니까요 아무리 천차만별하고 다양해도 그냥 이 마음이거든 그냥 이 마음이에요 다른 마음이 아니야 그냥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 그냥 이 마음일 뿐이거든 단지 이 마음이라고 하고 일심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마음은 어떤이 아니고 무엇이 아닐 뿐이야 그러니까 모습이 없다고 그러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없다고 그러고 그림을 그릴 수 없다고 그러고 말로 설명할 수 없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말로 설명할 수 없다 이 말이 이 마음이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말도 여기에서 나오거든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해도 여기에서 나와 그러니까 이거를 말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든 없다고 하든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설명할 수 있다 하는 말도 여기에서 나오고 네 우리는 이 말에 익숙해져 있어요 언어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아 설명이 안 되는 거구나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아 설명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버린다니까 근데 이렇게 안다고 하더라도 설명이 되는 겁니다 하는 것도 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고 아 설명이 안 되는 거구나 하는 이 암도 여기에서 나오는 거거든 그러면 설명할 수 있다고 하든 설명할 수 없다고 하든 이렇게 알든 저렇게 알든 소용이 없어 상관이 없어져 그냥 코를 입이라고 하든 눈이라고 하든 상관이 없다니까 이 마음에 이 일심에서는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한다고 해도 상관없고 저렇게 해야 된다고 해도 상관없어 저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도 이 일이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도 이 일이에요 그래서 정해져 있지 않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법문을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마음대로 들으세요 하루에 열 시간을 듣는 것이 답도 아니고 한 시간을 듣는 것도 답이 아니야 한 시간을 듣는다는 것도 이 일이고 열 시간을 듣는다고 하는 것도 이 일인데 어떤 걸 제가 이거는 답이고 이건 답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뭐 집중을 해서 들어야 됩니까 아닙니까 답을 할 수가 없는 거라니까 마음대로에요 마음대로 마음 가는 대로 아니 이 마음 아닌 게 있어야 말이죠 그런 건 마음대로 하시는데 어떻게 하든 그건 마음대로 하시는데 여기에만 통하시면 돼 이거 하나만 분명히 하시면 되고 그냥 이 마음에 딱 맞아떨어지시기만 하면 돼 이 마음에 그냥 여기에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기만 하면 돼 어떤 방법을 얘기하고 수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왜 무엇을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그냥 저절로 갖추고 있는 이 마음 하나를 이렇게 가르칠 뿐이고 이 마음 하나를 이렇게 얘기해 드릴 뿐이에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다 날때부터 갖추고 있고 쓰고 있는 이 마음을 이렇게 보여드릴 뿐이야 그냥 이거라고 이 마음이라고 이 마음 그냥 이 마음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 이 마음입니다 다른 마음 없어요 여기에 이렇게 안 통한다는 거는 지금 다른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 마음 가지고 지금 다른 생각도 하고 법문도 듣고 그러는데 어떻게 안 통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안 통한다는 거는 그냥 일이거든 일 그냥 일이에요 그냥 이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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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거야 그냥 일이고 그냥 이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라니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쓰고 있는 그 마음이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거죠 너무 당연한 겁니다 특별한 것도 아니고 신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림 그리지 마시라고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지 하고 그림 그리지 마세요 머릿속에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뭐지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법문을 많이 이렇게 들어본 분 중에 가끔 안 통하시는 분들이 이 상을 그리고 계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자기 생각을 붙여놨어 분명히 여기 뭐가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깨달음이든 도든 뭐 부처든 실상이든 뭔가 아니면은 이렇게 하면 뭔가 확 뭔가 일어나는 뭐 어떤 뭐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그림을 그려놓고 있어요 그 그림 때문에 안 통하는 겁니다 진짜 일어나려면 그런 그림이 없어야 되고 그런 말이 사라져야 돼요 그러면 저절로 통해 저절로 저절로 여기에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냥 이거예요 이 마음이라니까 다른 마음은 없어요 다른 마음은 없어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뭐 샅샅이 뒤진다 하더라도 이 마음 말고 다른 마음은 없어요 그냥 오로지 그냥 이 마음일 뿐이야 이 마음일 뿐 이 하나의 마음일 뿐입니다 다른 마음은 없어요 이 부분 어때요 이 WAY 이 부분은 집중해서 이렇게 너되면 둘 셋